자 이렇게 좋은거 줘도 안사는 사람은 나쁜사람이야 이마요 미울사람아 당신 정말 나쁜사람이야 잔잔한 맛이 흔들어 놓고 멀어놓지 않은 당신 사랑의 그 위에서 따스하던 그 속에 가슴에 담아있는데 마지막 내 마음도 자정심도 가져간다 당신 신기하게도 보면서 미운사람 나한테는 나쁜사람이야 예 돈도 쓸데 써야지 자 요자리에서 안쓰고 있겠다가 집에 가져가면 그게 집에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절대 집에 갈 때까지 안있거든 양면 집안에 필요한거 사다가 놓고 두구두구 쓰시면서 우리 금황수 열심히 한 번씩 마시고 만원입니다 있어요? 네 있으면 또 쓰시고 또 사시고 이 가요 미울사람아 당신 정말 나쁜사람이야 잘잘잘한 당신이 힘들어 놓고 모르는 채 가는 당신이 사랑의 그 위에서 사랑의 그 위에서 나습하던 그 속에 가슴에 담아있는데 내 마음도 자정심도 가져간다 당신이 힘들어 놓고 공연성 기운사람 나한테는 나쁜사람이야 여러분은 좋은사람이야 여러분 좋은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개를 팔든 두 개를 팔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열심히 했을 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열심히 했는데 똥 빠지게 했고 취지 삐쳐 나올 정도 했는데 그냥 가버리면 지금은 남아있다 사람이 진짜에요 그저께는 거짓말을 안 보태고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활똥 이러면서 다 가버릴거야 그저